현김의 왕까지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껴놨던 건데 오늘. 특별히. 너무 신나서. 춤추는 게임을 한번 드려야 하나? 그런 것도 괜찮고요. 상관없어요. 일단 이거부터 켤까요? 네. 어? 뭐야? 진짜 댄스. 아 이거 약간 저기 같은 거네. 직접 하는 거네요. 오늘의 게임. 소닉이 되어 익스트림 기어를 타고 달리자. 2010년 발매된 동작인식 레이싱 게임. 소닉 프리라이더제. 오늘의 목표. 월드그랑프리 모든 라운드에서 A를 받자 총 43판. 제가 사실 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댄스 댄스 에블루션이라고. 그게 처음 나오자마자 수입해가지고 샀어요. 마스터를 딱 하고. 다. 오 이게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봐. 근데 제가 탁 가가지고. 500원 딱 넣고. 막 날랐죠 완전히. 그 실력 한번 보자. 발로 차라고 점프하면서? 응? 뭐라고?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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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른 얘긴가? 맞잖아. 맞잖아. 오 정확하네. 얘가 지금 설명하는데 너무 A야. 얘. A가 하는 거는. 잘 못 알아. 아 뭐야 뭐야. 뭘 연습 게임 이렇게 많아요 이거. 아. 야아. 아니 지금 파이널도 아니고. 야. 운동. 운동. 야. 맥주 게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등이다. 1등이다. 잠깐만 휴지. 휴지. 연습 게임만 1시간.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70 사이즈? 어. 어 그거 사와. 어 좋아 좋아. 대박이야. 우우. 괜찮아. 이거 세운 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속이 감이 안 작혀요. 뭐 한. 뭐 한. 7시간 정도. 네. 뭐 한 2시간 쉬고. 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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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다 길러. 그래서 소닉 계속했으니까. 네. 소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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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어떻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거 1라운드 근데 이게 지금 몇 라운드까지 있는거에요? 몇 라운드까지 있는데 43개야? 감사해요 진짜로 10개 10개 너무 심했다는데 심했다 나 잡으려고 링 컬렉션 링 링 아 100개 먹으라고 100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 이거 링 먹는게 힘들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오케이 야이 왜 왜 왜 아 왜 이러지 어디 있는거야 어디 있는거야 여기 있나? 아 아 아 아 아 점프가 아까랑 틀려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점프는 좀 잘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라운드만 스무판째 혼자서 깨는건 물이다 네 안녕하세요 왔어? 고마워 지금 약간 피곤해 벌써요? 벌써 피곤하시면 안되는데 그냥 단순해요 우리 맨날 하던거 보드 보드 스키 오락실에 옛날에 있던거 있지 이렇게 차면 빨리 가 이렇게 그리고 돈전을 먹고 아 방금도 뛰었는데 이렇게 점프를 뛰어야 되거든 아 아 좀 보여요 오 아 아 길을 몰라가지고 길도 알아야되겠네 아 못먹었어 마지막으로 뭐야 여덟개만 먹으면 깨겠네 아 저게 동전 먹어가지고 깨는거구나 어 아 아 뭐야 뭐야 깼네 너 보여주려고 그러다 깬거야 지금 네 형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바로 점프 막 깨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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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부려야 지금 오케이 뭐야 늘었어 늘었어 뭐야 다시 해봐 아 거의 할 뻔했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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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뭐 또 타는거 있어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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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했어 네 아까보다 더 적혀 나는데 다시 해봐 네 운동한다고 생각해 운동 오우 그렇지 그렇지 우왁 아유 계속 이어가야지 좋았어 좋았어 어 뭐야? 왜 뭐야? 왜? 이렇게 깨는 건데 저기 수박 잘라 먹죠? 저 하나만 먹고 몇 판까지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44판 40판 남은 거예요? 한남도당 30판만 잡아도 1200번 10판에 300번 어 1200번 힘드네 그쵸 좀 많이 힘든데요 야 무조건 똑바로 서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대표 뭐 아 좀 에이 바다에 올라가는데 여덟개 여덟개 아 아 진짜 아깝다 저는 오늘 잘못 온 것 같아요 형님 더해 더해 이게 좀 고통이 수반되어야 이제 딱 아 포기할 때쯤 한번 더 하면 그때 딱 감을 알아 좋다 아 이게 왜 안돼 이게 말이 안돼 이게 아우 종아리야 아이고 눈알이야 아우 못하겠다 5라운드에서 선수 탈진 이제 코치가 나설 차례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한다 야 그래 봐야 게임이지 뭐 바로 아 저걸 몰랐어 뭐 일곱 개며는 잘하면 모르겠다 대한ings 톱트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에너지가 좀 있을 때. 어? 그거 왜 가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있어도 뭐 없을 것 같아요. 이전과 달리 진지 모델.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 이참에 S 받자. 어? 어? 깼어, 깼어. 이참에 S 받자. 야, 그리도 에이주네. 짜네. 5시간 지났네요. 한 이틀 한 것 같아요, 느낌은. 레디, 레디, 고. 레디, 고. 아, 쟤 지금 저거 탔다. 야, 1등이야. 아직 1등이야. 아직 1등이야. 아... 니가 거기서 절만 안 했어도 더 이겼어. 진짜요? 어. 너 미리 절망했어. 미절. 미절했어, 미절. 제가요? 그래. 아... 아, 진짜 아깝다. 어, 이제 슬슬 몸이 좀... 왜 아니? 이야! 어허! 어허! 제 무릎에선 소리 났어요. 어떻게... 무릎에선 소리 났다고? 네. 니 몸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그런 거 관심 따위 없어. 빨리 깨. 냉혹한 승부의 세계. 제가 한 판 더 할까요? 그래. 지수 형이 되게 웃겨. 막... 막... 쟤 뭐라고 하면서 가는 거니, 방금? 뭐라고? 뭐라고? 뭐래? 택시 타라고요? 택시 타라고요? 택시 타! 택시 타! 저것도 점수를 잘 받아야 확실히 많이 간다. 아이씨! 나 눈물 나. 울어, 울어. 괜찮아, 울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야,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땀 흘린 적 처음인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되는데, 봐봐. 형님, 한 번! 좋았다. 속도 맞췄다. 좋다. 아싸! 마지막 바퀴. 너 뒤돈이 나 주신다. 점프, 점프! 아, 씨! 오케이, 너 불 맞았어, 너. 너 불 맞았어, 너. 점프! 너 불 맞았어, 너. 너 불 맞았어, 너. 형님, 그... 어, 좋아, 좋아, 좋아. 그 가운데 대로 가면 좀... 이거 속도 어때요? 지칠 거야, 씨. 형님, 여기서 실수만 안 하고. 점프, 점프. 오케이. 아, 뭐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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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님, 완전히 이겼는데요? 나 악에 받쳤어, 지금. 형님, 이제 발목만 조심하시면 돼요. 형님, 발목만 조심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우와! 우와! 6시간 반. 형님, 오른쪽은 아파요? 다리가 힘이 안 쎄 진짜 이게 아프다니까 형님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형님 발로 깨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네 조금만 더 하셔야겠다 5분만 게임기 켠지 7시간째 전력 보강의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어 왜 아무도 없어? 이 친구 누구야? 이 친구는 프로 골퍼 아 진짜? 신뢰화를 보자서 해보는 게 신뢰화 준비만은 얘기 안 해줬어 내가 해볼게 내가 해봐 해봐 지수? 수진? 지수? 지수 지수 골프 친다고? 몇 초? 70대 초반 빨리 출발했잖아 점프 그렇지 아 근데 괜찮았어 시동 좋았어 그렇게 한 게 맞아 이거 언제 이거 해요? 지금의 스티지가 떨어지거나 좀 앞쪽으로 가서 해야 돼 발이 앞으로 가야 돼 오른쪽 발이 앞에서 뒤로 와야 돼 뭐 이런 말이야? 말처럼 말처럼 뭔 소리야? 말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처럼 지금 나 수아 배우고 싶어 와 말하기도 귀찮아 지금 야 야 이거 어려운데? 어? 어? 나 뭐야? 너 왜 그래?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의자도 3인용 좋네 일부러 야 너 해봐 이제 양말도 더 오른쪽만 쉬는 거야? 저거 너 뭐하냐? 저기요 오빠 얘 푹 봐봐 뭐하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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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법 쓰시면 안 되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할머니 노란색이시라고요 아 그거? 네 그거를 움직여요 색천이 있어 네 그거를 십자가 그렇지 오 나 떨려 무서워 뭘 떨려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렇게 죽어간다고? 어? 이렇게?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 빨리 와 뭐하십니까 지금 저기 땀 거세요 야 잘하지 않냐? 야 땀 거 땀 거 땀 거 땀 거 땀 거 땀잖아 왜 안 땀겨서 야 준비 준비 그렇지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게 하는데? 엑스는 뭐야? 몰라 야 오른쪽 저거 9야 3이야? 뭐가? 23 또 끝났어 2등 했어 2등 했어 야 지금 두 번째인데 피니어 잘한 거 아니야 오빠? 그러면 개수를 일단 채워야겠다 다 불어 터졌어 이거 왜 손에서 놨어? 여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들려서 사왔어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 동전 진짜 많이 먹었어 오빠 동전 많이 먹었어 계속 가 그냥 한번 보자 이번에는 좀 왜 이러면 안 돼? 오 완전 점프 뭐 손을 뻗어야지 오빠 오른쪽으로 붙어 글러 올라 에이 그것도 못 올라가냐 왼쪽 같은데 손이 되고 있어 왼쪽으로 가. 오빠 거기 돌고 닥쳐. 아 진짜 바짝하다. 진짜 비키올게. 오빠 점프 준비해야 돼. 손을 뻗어라 위로. 뭐라고 그러지 말아 주눅 뜬다. 그게 진짜 크다. 이거 먹으니까 확 올라왔어. 30개야. 먹어서 안 됐어. 야 먹었으면 220개였어. 왼손 오른손 깽 내밀으로 쓰라고. 말을 안 뜨냐. 뭐라 그러지 말랬지 내가 주눅 뜬다고. 야 270개야 270개야.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엔 이거 놓치면 안 돼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뭐라 그러지 마. 오빠 점프하면 잘하면 돼. 알겠지. 리드 뻗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손 리드. 제발. 점프. 제발. 아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 그래. 시키는데 하니까 잘한다. 뒤에서 뭐라고 해야 하는데. 손 리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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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분이 형분이 더 편하다. 형분이라고 불렀봐. 형분이라고 불렀어. 형분이라고 불렀어. 네. 그녀는 좀. 그녀를 좀 이상하게 불렀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거기 잡지 마. 아이 오빠. 공 안 잡는 게 나. 아 그래? 네? 망했어. 이게 힘나겠다. 남순이 힘나겠다, 여러분. 아, 장난아니다. 체력이 장난아니다. 아, 망했어, 망했어. 박차가 너무 많아. 박차가 있는데 망했어. 근데 끝났잖아. 그러니까, 봐야지. 동전을 아주. 나 이것만 하고 잘 거야. 자긴 어딜 자. 어딜 자. 지금 명훈이 오빠도 안 자는데. 지금 이거 27판밖에 안 됐잖아. 점프. 오, 좋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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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 좀 할래 이제? 응? 그래. 너가 좀 시작해봐. 둘이 열파밖에 안 돼. 자는 거야? 네. 네. 잘자. 늦게 온 선수들은 체력이 남는다. 여기 있어, 우리 지원이. 우린 여기서 자는데? 응. 어떡해. 야, 넌 그 쓰지 마. 너 끝났어, 또. 점프. 야, 이모판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먹어라, 저거라도. 뭐야. 그렇다. 야. 다. 아니, 형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은하. 으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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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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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안에 들어 온 거 아냐? 아니야, 7초잖아. 아! 아, 시차 아니잖아. 아, 짜증나. 내가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어떡하지? 망했는데? 깰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다려봐. 아, 여기서 발을 바꿔야겠어. 발을 바꿔야겠어. 난 뒤로 못하겠어, 허리가 아파서. 나 다리가 흐를거려. 내가 한 번 해볼까? 아니, 하지마. 아닌 것 같아. 야, 이번엔 못 깰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김근현이 깨워올까? 잠깐만, 깨우면 안 되냐? 이것만 하라고? 오빠. 잠깐만, 와줘. 제발. 지금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판에 못 깨겠어. 신사장에서 한 번만 봐봐. 이거 한 번만 해줘. 오빠, 한 번만 봐봐. 오빠, 이것만 깨주면 봐. 그리고 다시 자. 잘했다.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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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또 땀다. 그래, 한 번만 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오빠 한 번만 더 해. 아, 인나. 15, 14. 14초다. 제발. 된다. 뭐야, 도대체. 나 진짜 장애 안 돼? 막판 하자. 나 근육이 트팅거렸어. 야! 그만해, 그만해. 일어나! 양말 봐라. 그만 쉬게 해라. 깨끗한 거 하지. 더 해야 돼. 안녕! 안 해! 잘 거야! 11시간 13분 동안 28라운드까지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2편에서 만나요. 정답! 진짜? 우와, 아주 많은 건가! 두리밖에 없어. 근데 A야! 이거 깨면 나 진짜 엄마한테 전화 할 것 같아. 앞에 발가락은 지금 굳은살 벽였어. 아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으로 가자 어마어마으로 가자